대전시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중국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UCLG 총회에 참가한 중국 시안시와 우호협력도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. 두 도시는 경제 무역과 과학기술, 문화, 교육, 도시 행정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인구 1,300만 명의 시안시는 중국 내 세 번째 대도시로 진시황능이 있는 옛 왕조의 고도로 알려져 있습니다.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대전의 자매 우후 도시는 27개국, 38개 도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.